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안치용 정세용의 야구 한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안치용 정세용의 야구 한잔 시작하겠습니다. 안치용 kbsn 해설위원 문화일보 정세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나온 건 꽤나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랜만이네요. 정말. 정세용 기자도 오랜만에 보고. 그렇죠. 종현 씨도 오랜만에 보고. 야구장에서는 안희원 님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렇죠. 짧게. 아주 짧게. 워낙 바쁘신 분이라. 또 저 유미 작가하고 세스라 pd하고도 오랜만에 보고. 약간 이름을 살짝 까먹으실 뻔했어요. 아니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유쾌하게 시작을 해보는데. 포스트 시즌이 이제 시작이 곧 되잖아요. 그런데 정규 리그 1위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오늘 경기 전까지 SK와 두산이 똑같이 143경기를 치렀고요. 성적은 87승 1무 55패. 승률이 6할 1뿐 3리입니다. 나련이 공동 1위인데 SK 두산이 지금 남겨놓은 경기가 한 경기. SK는 지금 이 시각 대전에서 원전 경기를 갖고 있고요. 두산은 하루 뒤인 내일 잠실에서 NC와 맞붙는데 우승팀이 오늘 혹은 내일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모르지 않았나요? 2주? 3주? 6경기 반 정도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3주 전 성적을 보니까요. SK가 82승 1무 46패 두산의 4.5게임차 앞선 1위. 또 이때 당시만 해도 80승을 가장 먼저 빨리 정복하면서 거의 SK가 우승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기사가 많이 썼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KBO 리그 역대 80승 선착팀이 전부 다 100% 한국 시리즈 직행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도 양대 리그 체제였던 1999년 그리고 2000년을 제외하고 역대 15차례 모두 80승을 선정한 팀이 오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면 SK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한다는 뜻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런 말을 이제 우승이다. 그런 말을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는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저희 너무 SK 확정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와서 다들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꿇고 계시죠? 진작에 꿇었죠. 진작에 꿇었죠. 그런데 SK가 왜 이렇게 갑자기 뭐랄까요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시기가 딱 더블헤더. 두산과의 더블헤더 때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두 경기차가 좁혀지는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선수들이 전혀 SK다운 그런 야구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그 영경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전은 조금 느슨하게 하고 2차전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1차전을 잡아야지 2차전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쫓기는 입장이었고 그때 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현장에서 좀 가지긴 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한 경기를 먼저 이겨놓으면 두 번째 경기를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두산은 두 경기를 모두 잡기 위해서 선수들을 준비시켰고 SK는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1승 1패만 해도 괜찮은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두 팀의 두 경기를 대하는 자세가 약간은 틀렸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의문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SK가. 그때 1승 1패만 했으면 지금 우승팀은 확정이 됐었는 상황이었죠. SK가 결국 두산과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1위 자리를 가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SK가 현재 그래도 경기를 펼치는 중인데 이기고 있습니다. 7회 초에 한화를 상대해서 4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SK는 김광현이 선발로 나왔네요. 맞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고 한화도 이제 채드벨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SK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경기였어요. 최근 채드벨 선수의 피칭이 또 엄청나다 보니까 4경기에서 4승을 따냈고요. 30이닝을 던졌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봤는데 오늘 SK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SK가 승리하면 내일 경기에서 두산이 승리하면 두산이 우승이고요. 내일 경기에서 두산이 패배를 하게 되면 SK는 준우승.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팀이 승률이 만약에 갇게 되면요. 두산이 9승 17패로 상대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두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늘 SK가 그렇다면 패배를 한다면 두산은 자동적으로 패배를 해도 우승이 되는군요. 매직 넘버가 마이너스 1개거든요. 두산이. 그게 사라지면서 두산의 우승이 결정됩니다. 두산은 지금 오늘 경기를 엄청나게. 제가 방송 전에 두산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두 손모와 기도하고 있다고. SK가 지기를. 며칠 전. 얼마 전이죠. 대구에서 펼쳐진 SK와 삼성의 경기 때 이학주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연장 가서. 그때 잠실에 모든 두산배우스 팬들이 이학주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삼성이 이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피말리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게 SK가 계속 불리한 곳이 내일 두산 상대가 NC입니다. NC가 오는 10월 3일 LG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큰 경기를 이제 한 이틀 정도 전에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NC는 이동훈 감독이 100% 전력을 다할 수 없다. 우리는 이틀 뒤 경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는 두산 선수들이 이렇게 목 놓아 바라보고 있겠지만 또 어제 SK 선수들은 한화전을 이겼을 때 두산이 LG에게 지기를 엄청나게 바랐을 거 아니에요. 어제 SK가 외국인 투수 앙헬 상체스 선수죠. 7이닝 무실정 호투했고요. 또 제이미 로벡 선수가 홈런 두 방을 치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대형으로 승리했는데 그런데 이겨도 이길 것 같지 않은 승리였다. SK 선수들 얼굴 표정이 전부 다 좀 굳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구순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많이 굳었는데 경기에 끝나자마자 모든 선수들이 뛰어서 덕아웃으로 가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덕아웃에서 이제 경기 LG 경기를 LG와 두산의 경기를 지켜봐야 돼서 그런데 마지막에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김현수 선수가 큰 타구를 하나 날렸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보이스에 잡히면서 그다음에 최은성 선수가 또 마지막 타자였는데 내가 딱볼로 잡히면서 라카룸은 그냥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또 이 경기가 더 주목할 만한 게 LG의 프랜차이즈 투수였던 이동현 선수의 은퇴 경기이자 은퇴 시기 열린 날이었잖아요. 참 저와도 이제 같이 했던 선수 지금 계속 해마다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유니폼을 벗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봉중훈 의원이 또 유니폼 벗고 이제 이동현 선수가 올해 또 그랬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선수가 또 이제 유니폼을 벗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참 이동현 선수 하면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의 팔꿈치를 LG에 바치겠다. 인대를 바치겠다 해가지고 팬들이 정말 눈시울을 불키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로 이동현 선수 참 대단한 그런 프로 생활을 또 보냈고 저도 이제 야구인의 선배로서 이동현 선수가 좀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덕담을 좀 건네주고 싶어요. 제가 표현 설명을 덧붙이면 이동현 선수가 2004년, 2006년, 2007년 세 차례나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 수술이 한 번도 힘들다고 하는데 세 번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마운드에 올라서 씩씩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한타자 삼진하고 돌아갔었는데요. 101경기에 출전해서 53승 47패, 113월드 41세이프 뚜렷하게 좋은 기록을 남겼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뭔가 LG의 심장 같은 투수, LG의 청춘을 바친 LG팬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투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동현 선수의 은퇴 시 경기가 펼쳐졌었고 또 LG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즌 최종전이니까 당장 이 경기에 승패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를 열심히 펼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9회 초 롯데와 경기 중인데 LG가 2대0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LG는 올 시즌 차명석 단장 체제에서 꽤나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 차명석 단장은 LG 출신의 코치도 LG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팀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단장인데 그런데 제가 좀 인상적이다 했던 부분이 이 현장에 대한 간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장이 잘할 수 있도록 요리 재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이런 단장인데 대표적인 예가 그 포스 이성우 선수 지난해 겨울에 SK에서 방출이 되면서 이성우 선수가 갈 곳이 없었는데 이성우 선수의 그 값어치 그러니까 가치를 확인한 차명석 단장이 또 영입해서 올해 이성우 선수가 빼고 포스로 진짜 쏠쏠한 하려고 펼쳤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차명석 단장이 팀을 잘 만들고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다른 색다른 문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현 선수 은퇴를 했을 때 사실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은퇴 선수들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LG는 창현석 단장이 은퇴 후에 지도자로서 LG 유니폼을 계속 입고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동현 선수도 아마도 아마 그 다음 프론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런 경험을 또 쌓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정말로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이 계속 쭉 이어나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LG는 오늘 경기보다 10월 3일에 시작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아무래도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월요일은 더가우 단팎의 이야기들을 안주삼아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고가 나가는 사이에 한화가 7회 말에 최진행 선수인가요? 솔로 포를 터뜨리면서 4대2로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한화는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홈 최종전인데 끝나고 나서 성대한 불꽃놀이가 또 하나 모 그룹 자체가 불꽃놀이에 최적화된 기업이라서 아마 많은 관중들이 그걸 기대하는 관중들도 있거든요. 한용독 감독도 그걸 위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우리 즐기는 그런 최종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참 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솔로포 4대2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경기 롯데 LG 경기는 종료가 됐네요. LG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정규리그 최종전이 되는 거죠? 네. 내일 우선을 결정할 수 있는 NC와 두산이 잠실에서 맞붙고요. 롯데가 사직 홈에서 키움과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갖습니다. 일단 두산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발 투수는 발표가 됐나요? 일단 오늘 경기를 마치고 양팀 투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하지만 두산은 일찌감시 세스 후렌코프 선수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NC는 최성영 선수가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종전을 펼치고 나서 하루를 쉬고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NC와 LG의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열리게 됩니다. 3일부터죠? 네. 맞습니다. 3일부터 이제 NC와 LG의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잠실구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일정을 보니까 10월 30일 혹은 31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중간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열리게 돼서 NC전에서 1차전, 와일드 카드 1차전에서 어느 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일정이 하루 늦춰지고 당겨지고 이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전국체전에? 그 4일날 경기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LG가 이기면 또 NC가 이기면 이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씩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 시즌은 참 경기장이든 일정이든 변동이 많은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4위 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하죠? 와일드 카드요. 와일드 카드는. 그렇죠. 이게 3전 2선 승제인데 4위 팀이 1승을 먼저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게 역대로 보면요. 2015년에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시작됐는데 지난해까지 5위 팀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통과한 세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질문이 여기 있어. NC의 반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인데 이걸 안치홍 의원님께서 이런 거 꼭 나한테 넘기더라. 그렇게 되면 더 재미있겠죠. 그렇죠. 우리 100%라는 게 없잖아요, 야구가. 지금까지는 100%였지만. 여기서도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또 LG 팬들한테는 또 엄청. 저는 그냥 열심히 중계를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아주 그냥 멋진 승부를 기대할게요. NC 입장을 들어보면 양희진 선수가 워낙 팀을 잘 이끌고 있고요. 또 이제 NC 루친스키 선수나 이쪽에서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 번 이변을 기대한다. 가을 축제가 서울 수도권에서만 열리면 안 된다. 한 번 가지고 오고 싶다. 창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1위 팀을 빼고는 지금 순위가 다 결정이 된 상황인데 순위를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3위는 키움이 확정을 했고요. 85승, 1무 57패인데 승패 맞으니 무려 28개인데 아주 좋은 성적에도 3위에 머물렀습니다. 4위는 LG고요. 78승, 1무 64패.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가을야구에 성공했습니다. 5위는 NC고요. 5할 승률에서 승리가 5개나 많은 73승, 2무 68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꼴찌에서 5개나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NC가 다시 강팀의 멤버를 찾아가는 한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6위는 KT인데요. 정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144경기를 모두 소화한 상황이고요. 71승, 2무 71패로 5할 승률. 창단 이후 첫 5할 승률에 성공했습니다. 만년 꼴찌의 이미지도 씻어냈는데요. 7위부터는 5할 승률을 미만 팀인데 승수는 생략하겠습니다. 7위는 기아, 8위는 3성, 9위는 하나고요. 최하위는 리그에서 유일한 3할 때 승률을 기록한 롯데입니다. KT는 진짜 정확하게 승률을 5할을 맞췄는데 6위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단 내부에서는 아쉬움보다는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많은 야구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KT가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리라고 예상을 못했잖아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정말 보여줬고 KT도 이제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9개 구단에게 모두 보여준 그런 시즌이니까 내년이 되면 오히려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KT 위즈입니다. KT 위즈를 시작으로 해서 기아, 삼성, 한화, 롯데는 가을 야구에는 함께하지 못하는데 궁금한 게 가을 야구를 가지 않는 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요? 이제 마무리 캠프가 이제 이들 팀들은 좀 빨리 진행되고요. 퍼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은 좀 늦게 시작하는데 이런 팀들은 10월 중순에서 마무리 캠프를 시작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대만 가오슝으로 또 마무리 캠프를 떠난다는데 일본 선수단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구단들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 전지훈련을 좀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KT는 올해 성적이 이제 OR 성적을 맞추면 좋았기 때문인지 이례적인 좀 행보를 또 공격적인 행보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다른 구단들은 원래 일본으로 원정을 가기로 했던 팀들은 대부분 그대로 가나요? 네, 전지훈련이요. 마무리 캠프는 또한 대부분 국내 구단이고요. SK가 호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키움은 대만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오키나와에 계약된 사실이 있어서 아마 오키나와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성이 신임 감독을 벌써 선임했더라고요. 허산명. 왜 이렇게 허허허 웃으셔가지고. 사실은 전혀 예상밖에 인물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필드보다는 좀 오피스에서 많이 뵀죠. 사무실에서 좀 많이 뵐 수 있었던 전력 분석 팀장을 지내신 분인데 전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롤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장정석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굉장히 지금 코칭 스태프 경력이 없었고. 경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성적을 또 올리고 있고 이제는 네임밸류로 감독을 뽑는 그런 시대는 점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인물이 그 팀에 최적합한 적임자인지를 찾는 게 문제지 예전에 사실은 이름감만 놓고서 감독 자리를 앉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시대도 변화하고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지금 야구에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감독 후보군을 구단주나 모그룹에 올리면 어 얘 누구야? 안 유명하잖아. 얘 빼.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례가 진짜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능력 특히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이런 능력을 보는데 허삼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신 일본 출신이긴 합니다. 제가 1991년 삼성의 자유계약 선수 고졸 자유계약 선수 입단에서 5년간 현황으로 뛰었는데요. 성적은 쏙 좋지는 않습니다. 4경기에서 2.1이닝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허리 부상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성실한 선수로 인정을 받아서 1996년에 이제 구단 프론트가 됐고 98년 이후에는 1998년 이후에는 전력 분석 업무를 담당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다른 구단 담당을 하면서 들은 얘기는 허삼명 감독이 데이터를 정말 잘 다룰 줄 알고 잘 볼 줄 안다고 그래요. 선수들한테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능력이 탁월해서 아마 삼성의 내년의 데이터야 하고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정말 IT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다루는 분들이 지금 록대 성민규 단장도 그런 선임 배경이 있는 거고 감독도 있고 그런 건 저는 평생 아마 감독은 못할 거예요. 유일하게 해설자들도 대부분 다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같은 걸 갖다 놓고 중계 검색을 하면서 중계를 해요. 저는 아직도 글씨로 그냥 볼펜 하나 메모지 하나 해서 그걸로 쓰고 다녀요. 한번 학원 끊어서 한번 배워보세요. 아직도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니까 그냥 톡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안철호 의원이 컴퓨터를 만든 지 최후 3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계방송 혹시 제가 중계하는 거 보시면 앞에 컴퓨터는 있어요. 전원이 꺼져 있지. 그냥 갖고는 다녀요. 장식이군요. 그러니까 지인이 왜 너는 그냥 계속 다른 위원들은 컴퓨터가 있는데 왜 너는 없냐 하면서 선물로 하나 보내줬는데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선물한 지인이 지금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개인 타이틀 경쟁도 내일로 다 끝나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지금 한 경기 남겨두고 있지만 타율은 3할 5분 3리, 출리율 4할 3분 8리, 장타율 5할 7분 7리로 상관왕에 올랐고요. 홈런왕도 박병호 선수가 33개로 다섯 번째 홈런왕이 유력시 됐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조시 린드블럼 선수가 20승 3패 다승왕을 확정했고요. 승률도 따냈고 또 189개로 상진왕이 유력한데 오늘 김강현 선수가 2위인데 11개를 따내야 되는데 김강현 선수가 11개를 따내지 못해서 투수 부분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지금 가장 치열한 곳이 최대 안타 부분입니다. 부산에 페르난데스 선수가 194개, 이종우 선수가 192개인데 공교롭게도 내일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뒤집기가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키움의 중간계 또 김상수 선수가 이미 홀드는 1위 자리를 확정했어요. 39홀드로. 그런데 이거 신계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40개 홀드를 따낼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인상이나 MVP 이야기도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MVP는 린드블럼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두산이 좀 유력하니까 또 우승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있고 투수 부분 상관왕 이렇게 해서 저도 린드블럼 선수에게 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신인상은 정우영 선수, 김태진 선수, 기아의 이창진 선수도 사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순수 신인왕에 대한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기자단이. 정우영 선수가 고졸신이라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사실 거의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한 잔 어워즈를 시상 조촐하게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정수영 기자 먼저 하시죠. 네가 제일 상. 네가 제일 상. 상 이름에 선수 이름이 나옵니다. 오재일 선수를 뽑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타율이 4월 오픈팔리 리그 2기였고요. 타점이 무려 10개였는데요. 지금 두산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소요소마다 타점을 쌓으면서 오재일 선수가 두산을 멱살 잡고 1위 경쟁을 올렸다 해도 관이 아닐 정도인데 네가 제일이다. 그래서 네가 제일 상. 오재일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 정상. 정의윤 선수. 정의윤의 정. 성을 따서 정상. 정의윤 선수가 지금 굉장히 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김강민 선수와 더불어서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SK와 두산의 경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1위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두산의 오재일 선수. 저는 정의윤 선수. 정상. 오늘도 역시 이름을 대충 지으셨습니다. 자, 두 분 정세윤 기자, 안치원, KBS 뉴스 솔리원,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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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